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 만에 유엔 본부에서 최초로 5.18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광주 시정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광주 다이어리 민주주의와 자유의 집단 기억이란 주제로 5.18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5.18 민주화운동 37년 만에 유엔 본부에서 열린 첫 기념행사로 시작 전부터 주목을 끌었으며 행사 당일 외교관뿐만 아니라 한인회를 비롯한 현지 언론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광주의 시대적 역할을 되새겼으며 도널드 그래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유엔에서 5.18 심포지엄이 열린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이 기념하고 기억할 과거형이 아닌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연대와 통합의 미래로 계승 발전에 나가야 역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6일 평동산단에서 하이테크 금영센터 중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중공식에는 지역금영기업인들과 지역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중공식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2012년 9월 착공해 5년 만에 완공된 하이테크 금영센터는 본부동을 포함해 프레스동, 사출동, 측정가공동 등 총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초정밀 금영생산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18개 시험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테크 금영센터는 고부가 가치 금영제작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게 되며 초정밀 가공 분야의 시제품 생산까지 담당해 지역금영업계 내수와 해외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모듈을 표준화한 LED 가로등 기구 표준 규격을 1년간 적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모듈 표준화는 기존 일체형 LED 모듈을 25와트 모듈 단위로 분리해 고장 부분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진로 등 30개 노선에 모듈 표준화된 LED 가로등 4천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가로등의 등 기구는 재사용하고 모듈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70%와 설치비 총 4억 원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추진하는 노후 가로등 한암산단 5번로 등에 대한 교체 사업도 고효율 및 친환경 LED 가로 등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야간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37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18 진실 규명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 등에 대한 추진 대책을 마련합니다. 먼저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정부와 함께 풀어나갈 추진 방향 등을 마련하고 빠른 기간 내에 정규 행정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3일 전남도청 수장고에서 발견된 옛 전남도청 현판 등과 같이 필수적으로 보관 및 수집해야 할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18 진실 규명을 위해 6월 초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추진 국민위원회로 전환해 헌법 전문수록을 위한 여론조성 활동을 벌이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전남 상생과제 1호로 추진해온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설립합니다. 현재 호남지역에는 옛 선비의 문집 등 20여만 건의 고문서와 고서와 및 고목판 등 많은 사료가 남은 것으로 추산돼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양시도가 공동출자에 설립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호남지역 한국학 관련 자료 발굴과 관리, 학술 연구 및 교육, 고부카 가치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법인 설립 등기, 발기인 총회, 조직 구성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출범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지역 수산물 거래량이 많은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방사능 2개 항목과 중금속 3개 항목 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사한 수산물은 총 96건이며 이 가운데 수입산은 31건으로 중국산은 모시조개, 부세 등 22건, 일본산 4건, 러시아산 3건 등입니다. 한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방사능 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와 유해물질 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